흉혈을 뚫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. 득점력에서는 우선 현대 몰카 좀 더 위에 있어요. 아반더 패스에요. 높은 위치에서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좋아요. 전메 특허 훅슛. 선패스 잘 나왔어요. 이렇게 되면 빠른 스페이셜이 가능하죠. 유선이 김공찬에게 레이업 들어갑니다. 자이트라인에서 공을 놓쳤습니다. 서면서 화려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. 대리 마울러. 비어있는 선수를 잘 바라봤습니다. 네 좋아요. 사이트라인에서 왼쪽. 외곽에서 쏩니다. 석점. 유선 자신감이 있어요. 하지만 아반더가 더 높습니다. 지금 정말 용수철처럼 키워올라서 보려고 했어요. 레이스라인 쪽으로 보내줬습니다. 김준일. 3초. 2초. 아반더. 오오. 그럼 갑니다.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스포츠 없이도. 가운드패스. 그럼 갑니다. 갑니다 진짜. 아 뚫어냈구요. 이웃성. 좋아요. 5초. 네. 2대1입니다. 박지훈. 망고. 그러나 김태환. 감지환. 장재성 오고스페이아. 스피드 무브